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부산 기장군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울주군도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추진 중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입니다. 최근 한 민간사업자는 이곳에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짓겠다며 부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은 물론 기장군까지 나서 반대하는 가운데 울주군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이지만 거리상으로는 울산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들어서면 울산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실제로 대운산 치유의 숲과는 불과 1.5km, 울산 시민 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울주군 온양읍과도 3.8km 거리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인근 마을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면서 정작 매립장과 가까운 울산 시민이나 인접 지자체인 울주군에는 아무런 의견을 묻지도 소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폐기물 매립장 건설 움직임이 집중되고 있는 울주군은 법적 조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매립장 설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시가 직접 나서 부산시와 소통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접 지자체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는 어제 최근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과 고려아연을 방문했습니다. 산재TF단장 김영배 국회의원 등은 현대중공업과 고려아연 등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노조와의 면담을 가진 뒤 사측의 개선대책과 고용노동부 조치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 산재TF는 경기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 이후 구성됐으며 그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대제철과 부산신항 등을 방문하고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심의에 당시 시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A 전 시의원이 산단허가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지역아파트연합회 회장을 겸임하며 개발 찬성 조건으로 3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 등 공직자 윤리강령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538명의 주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북구청이 임진회란 당시 전국 최초의 의병 결전지로 알려진 기박상성의 일원의 역사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자가 이 역사적 고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사를 연구하는 송수환 박사는 관련 사업의 근거가 된 재월당 실기가 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기박산성 의병 내용이 과장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 고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은 해당 사업은 공원 조성이 중심인 만큼 역사적 고증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만 5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 공적 지원과 민간 후원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공요금 체납과 실직 등 35종류의 경제적 위기징후 자료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울산시는 232명의 만 5세 미만 아동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76명은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을 19명은 민간 후원을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그리고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지역대방 소멸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울산과 경남 지역 18개 대학과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의 기업이 참여하며 미래 모빌리티와 저탄소 그린에너지 등 5개 핵심 산업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4년간 국비 1,800억 원 등 2,652억 원이 투입되며 울산·경남 지역 청년 고용률이 2025년까지 5%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난 4월 13일 이후 60일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지역 재래시장에는 장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영업 제한 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된 식당 등에도 늦은 시간 손님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남구 신정시장입니다. 오후 들어 장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60일 만에 활기를 되찾은 겁니다. 상인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식당에도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늦은 시간에도 손님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어저께도 첫날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첫날이라서 그런지 손님이 그렇게 많이 이동이 없었고 또 앞으로 기대는 더 커지지만 이 완화가 되면 실내 스포츠 시설인 스크린 골프장도 손님들이 늘기는 마찬가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20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9시에 예약이 들어와도 12시까지 충분히 놀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팀수로는 한두 팀이 더 늘어났다 보고 점차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이유 중 하나로 백신 접종이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울산 지역 상권도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인들도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편입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울산 지역에서 930여 명이 감염됐지만 6월 들어 1명만 감염돼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가파른 확산세를 보였던 지난달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5월 첫째 주 142명에서 둘째 주 82명 셋째 주 59명, 넷째 주 7명 그리고 6월 들어 1명이 발생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방역당국의 강화된 조치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시민협조 등으로 변이 확산 고리를 끊을 수 있었다며 현재 진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긴급재난문자가 하루 3회에서 1회로 조정됩니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 현황 긴급재난문자를 매일 오전 9시에 한 차례만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그러나 집단 감염 발생이나 확진자 방문 장소 검사 안내 등 시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문자를 발송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부의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미술관의 수도권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건희 미술관의 수도권 유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국토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스페인 빌바오 사례에서 보듯이 미술관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시대가 됐다며 수도권에 있으면 여러 미술관 중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동남권에 온다면 국토균형발전과 우리나라에서 제2의 빌바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고등학교 학교 법인인 동원교육문화재단이 중구지역 내 학교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동원교육문화재단은 이달 들어 울산대학교에 울산고의 중구지역 내 이전을 위한 타당성과 당위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은 학교 이전 후 지역 연계 가능성과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용역 결과는 2, 3개월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1954년 2월 설립된 울산고는 학교 노후화와 일대 학생소 감소 등을 이유로 수년에 걸쳐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양알프스시장 내에 아름다운 정원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울주구는 언양알프스시장 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김약국 앞까지 500m 거리를 사계절 꽃과 사초류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거리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구는 언양알프스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정원문화를 제공하는 한편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울산교육청을 방문해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후키 교육감은 취약계층 학생과 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해서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의 전면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지역 248개 학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모두 27곳, 전체의 10.9%에 불과합니다. 강남과 강북교육지원청이 지난 2월 교육복지 안정망센터를 구축하고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에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6명의 교육복지사를 채용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이 시급한 초중학교만 185곳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별 맞춤형 지원과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 전체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돼야 하지만 사업비와 인건비만 연간 154억 원이 필요한 상황. 노오키 울산교육감이 울산교육청을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복지사 전면 배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전면 배치 이전이라도 최소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안정망센터에 교육복지사 10명 우선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치약계층 학생들의 여건은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협력사에 맞춤형 ESG 평가 모델 수립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조선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울산 본사에서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데이터와 협력사 ESG 평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이달부터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선업에 적합한 ESG 평가 모델 개발에 나서는 한편 희망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시범평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서 지난 4월 그룹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재까지 8개 계열사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이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지역 2개 시설에 모두 6,1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울산 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안단태의 6,100만 원에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혼모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1년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한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은 지난해 기부참여회사를 전 그룹사로 확대해 새롭게 출범했으며 연간 약 60억 원의 기금을 운영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학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와 부산시지회 경남지회 외식업 종사자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4,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무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 상생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까지 종사자 자녀 장학금으로 천여 명에게 6억 원을 투원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에서 30년 이상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온 모범장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울산의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영위해온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울산시는 올해 5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 안정자금 우대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해외 유명 전문 전시방람회 참가 우대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2일까지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양식을 내려받은 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오는 30일까지 신진작가 특별전, 커팅 엣지전을 개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미술품 공유 서비스에 등록된 이주희, 한수혜 등 유망 신진작가 4명의 작품 20점이 전시됩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술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